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평소 4인승 위주의 주잉이지만 7인도 가능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구매 절차는 최초 아트원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 제작자 기아 카니발 차량을 출고 후 하이로프 제작 차량 등록 실내리폼 출고 순차적인 진행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로프 실내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웰컴 등 중앙 LED 등 확산형 송풍구 센터 및 축후면 앰비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넓은 공간과 시원한 개방감을 갖추고 있어 하이리무진만의 특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형 와이드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핸드폰 핫스팟 연결을 통해 유튜브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전용 보조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무시동 상태에서도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12.3인치 보조모니터 후속 모니터와 동일한 영상을 앞좌석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터치가 가능하며 손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작업내역입니다. 신차 패키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 의전 시트, 루티크 우드 플로어, 일렬 트렁크 퀼팅, 엠보싱 바닥, 목베개, 아트포켓, 허니콘 블라이트, 라인매트, 사이드 스텝을 작업하였습니다. 최초공개 가로형 패턴 디럭스 리무진 시트 쿠션을 보강해서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앉았을 때 편안한 착좌감은 물론 푹신푹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정 색상과 동일한 새들 브라운 색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9인승 2, 2, 2, 3 시트 배열에서 7인승 2, 2, 3 시트 배열로 리폼하였습니다. VIP 이전 시트가 장착되어 편안한 이동을 도와줍니다. 평상시에는 4인승, 5인 이상 승차할 때는 7인승, 효율적인 시트 배열로 완성됩니다. 루티크 우드 플로어 2열, 3열 시공으로 고급스러운 실내 바닥을 만들어줍니다. 차량관리가 쉽고 깨끗한 바닥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햇빛 완벽차단 실내 프라이버 15호 아트원 허니콘 블라인드 간편하게 원하는 만큼 열고 닫을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실내 열기 한기차단에 효과적입니다. 2열 VIP 이전 시트의 특징은 탑승자에 맞는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세밀한 시트 조작은 물론 시트, 앞뒤 간격, 등판, 언더소프트, 열선, 통풍, 창문 개폐, 슬라이딩 도어 개폐, 버튼만 눌러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한 이동을 도와주며 장거리 이동 시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카니발의 넓은 실내 공간을 완벽하게 활용한 VIP 이전 시트 작업입니다. 등판을 180도까지 눕힐 수 있어 고급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 부럽지 않은 편안함을 자랑합니다. 차량에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는 넓은 트렁크 공간, 차량에 5인 이상 승차할 때에는 4열 팝업 싱킹 시트를 꺼내어 좌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보다 빠른 출고, 아트온 글로벤 리무진을 계약하시면 차량 제작, 실내 리폼까지 편안함과 럭셔리함을 갖춘 커스텀 리무진을 출고할 수 있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